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이다. 신장은 많은 질병을 예방해주고 우리 몸이 전반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한다. 신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혈, 액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신장의 좋은 열까지 슈퍼프, 그에 대해 알아보자. 많은 요인이 우리의 신장을 약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아주 심각할 수도 있는 신장 질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신장의 건강을 유지하고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켜주는 건강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식단은 신장의 건강에 가하, 장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운 좋게도 일부 음식은 자연적으로 신장 건강을 개선해준다. 이 중요한 장기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섭취해야 하는 열까지 슈퍼푸드를 알아보도록 하자. 신장의 좋은 열까지 슈퍼푸드 사탕무 사탕무는 신장에 아주 좋은 해독과 인효 효능이 있다. 칼륨이 풍부함으로 신장, 간, 쓸개를 정화하고 튼튼하게 해준다. 사탕무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당근 약간 섞어서 주스를 만들거나 샐러드나 다른 음식에 조금 넣어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신장을 해독할 뿐만이 아니라 방광을 정화해주는 효과까지 있다. 블루베리는 신장, 기능을 개선하고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아 감염을 예방한다. 블루베리 주스는 빈속에 마, 쳐야 한다. 전국 전국은 섬유질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독소와 노폐물제, 거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전국은 체액처류를 줄이고 신장을 정화한다. 샐러리, 샐러리는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고, 알파토코페롤, 비타민E, 베타카로틴, 비타민A, 비타민C, 엽산과 같은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유하고 있다. 미네랄, 성분과 인유제 효능이 있는 샐러리는 독소를 제거하고 신장을 정화하기 위해 추천된다. 주스, 수프, 샐러드 등의 음식에 같이 먹으면 좋다. 양파 양파는 플라보노이드 특히 장기의 건강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케르세텐이 풍부하다. 양파는 또한 신, 진대사를 제어하고 독소와 다른 노폐물을 배출시킨다. 딸기, 딸기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세포의 몸통 구조를 보호해주며 산업 피해를 예방해준다. 식단에 딸기를 더 추가하면 신장의 건강을 개선해주고 염증을 예방하고 자연적으로 몸을 정화하도록 도움을 준다. 수박, 수박은 신장을 강화해주고, 요로 감염을 막아주는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이다. 수박은 맛이 있을 뿐 아니라 93%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0g당 고작 20칼로리밖에 안 된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칼륨과 마그네슘과 같은 필수미네랄에 풍부한 공급원이기도 하다. 이 신장을 위한 슈퍼푸드는 방광염, 신장결석, 요로감염, 체액 저류와 같은 증상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에 좋다.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강력한 인류 효능을 통해 신장의 건강을 개선하는 훌륭한 아군이다. 이 열대 과일은 비타민C, 칼륨, 브로멜라인, 엔자임이 풍부한 공급원으로 감염을 억제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며 소화를 촉진하고 신장결석의 위험성을 낮춰준다. 감자감자는 신장결석의 치료와 예방을 돕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녹말, 칼륨, 마그네슘, 캐슘, 인, 비타민B, 비타민C의 훌륭한 공급원이 다 이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중요한 장기들을 청소하고 강하게 하며 결석을 녹이는 데 협력한다. 감자를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삶거나 껍질로 음료를 만들어 생으로 먹거나 요리를 해서 먹어도 된다. 단, 깨끗이 씻어야 한다. 물랭이 물랭이는 이뇨 효능이 있어 신장을 정화해주는 훌륭한 치료제이다. 이 식물은 신장과 방광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체액저류를 막으며 해독을 촉진한다. 이 슈퍼푸드의 효능을 누리려면 그저 즙을 짜내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마시는 것이다.